아빠 일하고 있는데 추루 달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루루는 아빠의 의자를 정리하면서 추루 달라고 시위하고 있고요 우리 땅콩이 갑자기 할일도 없는데 와서 일 도와주겠다고 또 우리 미샤 추루 줄 때까지 안간다고 나 참 우리 애기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네 우리 애기들 지금 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빠가 이래야 돼서 일단 추루 하나씩 주고 달랜 다음에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루 자 루루야 루루 일을 안하고 나 추루 달라고 이뻐서 봐줍니다 우리 땅콩이 우리 땅콩이도 이뻐서 봐줘요 이뻐서 봐줘요 또 우리 미샤 이뻐서 봐줘요 추루 하나씩 주고 아빠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일하겠습니다 이뻐요 우리 이쁜 애기들 로그를 한 번씩 더 보고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미샤 얼굴 보자 이뻐요 루루